아 주혜가 우연하게 저를 발로 차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저를 발로 차네요 아 진짜 주혜엄마 얼른 와서 찍어줘 아 주혜 진짜 너 그러기야 이거 증거 영상으로 남겨갖고 너 조금만 더 끄면 주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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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혜여 주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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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생각해 주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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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로абот을까 деньги 주혜야 두 사람을报道 monopoly 다시 다시 진짜 너 그릇이야 너 진짜 이거 증거로 남겼다 아빠가 너 빼박